참담한 디플레이션 정부가 만들었다. 디플레이션 걱정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5일 어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디플레이션 가능성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5%에 그쳐 3개월째 0%대에 머물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렇게 얘기해왔습니다. 농산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의 상승률이 2%대를 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이 0.5%, 3개월째 0%대입니다. 담배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 0.06%입니다. 경기 침체 가운데 물가까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리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디플레이션은 명확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자고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은 시중에 돈이 없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물가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경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면 디플레이션 상황은 해소됩니다. 이론상 디플레이션은 공급 상품의 총량보다 화폐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화폐량을 고정 상수로 놓으면 공급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통적인 디플레이션 원인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쓰는 디플레이션 해결책은 돈을 푸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돈을 풀려고 금리를 끌어내리면 디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기대되는 이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산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오히려 저축액을 늘리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금리가 2%에서 1%로 떨어지면 이자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예금액을 2배로 늘려 오히려 이자 소득을 유지하려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 같은 대책이 오히려 예금을 늘리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처방도 굉장히 위험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자를 내려줘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옳은 주장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전세대금 때문에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더 풀면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전세가 집값보다 비싸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세 가격의 거품은 급속도로 꺼지면서 디플레이션 정도가 아니라 디폴트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것입니다.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이 청년층 고용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청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 3, 4월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노사정 대타협이 2기에 이루어지고 6월 국회에서 결판이 나야 한다.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저는 임금을 올려주자는 이 주장이 황당무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고민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입금을 늘려줄 여력이 있을까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평균 7%대로 유지해왔으며 의뢰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 최정환 총리는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청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겁니다. 진단과 처방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디플레이션의 특징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왜 생겼을까요? 통화의 감소 때문일까요? 한국은행은 최근에 통화 긴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줄어들어서 일어나는 소위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은 아닙니다. 공급이 대폭 늘어났다?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난 3월 4일자 한국경제사설 디플레이션? 그렇게 반시장 정책들이 쏟아졌으니 흐를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해왔던 국회가 쏟아냈던 경제민주화라는 반시장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법이 만들어졌고 그런 정책들의 약발이 제대로 발휘되면서 우리 경제를 다 죽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통법이 나오고 경제민주화 깃발이 나올 때 저는 이미 예견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무너뜨릴 시한폭탄을 만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13년도에 도입된 유통산업 발전법입니다. 대형마트 영업하지 마라 품목을 줄여라 말은 발전법인데 사실상 유통산업 발전 금지법입니다. 대기업은 들어오지 마라 MRO를 다 없애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는 모든 것을 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그 시장에서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해왔던 자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영업일수 줄이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죠. 시장에 가는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걱정하나요? 유통산업 발전법 만들 때 당시 최경환 의원은 뭐 했습니까? 대형마트 요일 규제를 했잖아요. 전통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조사해보니까 요일 규제 때문에 대형마트를 못 간 사람들 중 대형마트 휴무일 대신 다른 요일에 마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60.29%이고 전통시장 등 다른 상권을 찾는 이들은 고작 27%입니다. 이 중에서 전통시장을 간다는 사람은 10%밖에 안됩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시장은 어딜까요? 아예 쇼핑을 안 한다가 11.29%예요. 연간 3조원 가까이 쇼핑이 줄어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규제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도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농민들,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물건을 못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을 만든 게 누구죠? 유통산업 발전법은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행한 지 딱 2년 3개월 만에 이제 그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롯데마트 매출액이 2014년에 8조 5,700억 원 전년 대비 7.7%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4.3% 급감입니다. 롯데마트에서 있는 비정규직 알바도 그마저 다 없어진 거예요. 롯데마트의 매출 감소 7.7% 전통시장 매출 약간 증가 아주 약간이죠. 나머지 대부분은 아예 시장을 안 간다는 겁니다. 마트가 쉬니까 소비를 줄이는 거죠. 유통산업발전법은 발전법이 아닙니다. 발전금지법입니다. 최정환 부총리가 노동시장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저지경이 되었나요? 청년증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법을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어디에서 통과되었습니까? 2012년 11월 이명박 정부 때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시장을 더 쪼그라들게 합니다. 다 막아놓고 무슨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경제적 혁신도 불가능하도록 기업활동을 모조리 틀어막아놨습니다. 대기업들도 투자할 수 없게 만들어봤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려면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위험을 분산하려면 예를 들어 계열사별로 십시일반식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환출자가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지 말라고 틀어막아놓았습니다. 기업 투자 안 이루어집니다. 유통산업, 중소기업 보호, 골목상권 보호라며 다 틀어막아놓았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죽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공장을 차리고 무엇으로 일자리가 생깁니까? 시한폭탄이 착착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제민주화 입법들이 착착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깜깜합니다. 원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짓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경제적 지혜의 기본입니다. 마치 눈으로는 해가 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돌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현실을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첫걸음입니다. 대형마트 때문에 골목의 가게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대형마트가 커지고 유통시장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지적인 전환이죠.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없어지는 것만 봅니다. 발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운동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장 발전법, 아니 금지법이죠. 시장이 안 될 수밖에요. 수요 부족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요. 아무도 사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겨우 부동산 가격 올려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겨우 부동산 가격 올려서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곧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이든 인구 통계학적으로 집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쇼크가 옵니다. 그 쇼크가 2017년 또는 2017년, 2018년 사이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그동안 어떤 착각에 의해 폈던 정책들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목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나요? 그렇게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쏟아봤는데 어떻게 경제와 시장이 안 죽기를 바랍니까? 그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걱정은 정부의 실패가 만든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가 아닙니다. 정부가 시장의 진보를 다 틀어막았어요. 낡은 게 죽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시장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길을 다 틀어막아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